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? 내일 양주의 최고기온은 24도 최저기온은 11도이며 산발적인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?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27분입니다 롯데마트 의식 근처에서 롯데마트 지점을 몇 군데 찾았습니다 노래 불러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어시드던트 앉아서 놀던 곳 오케이 구글 소리 들리면 벌떡 일어나 대답을 했었네 일본어도 할 줄 알아? 말씀하신 표현을 일본어로 알려드릴게요 오하여 고자이마스 반가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우아로즘프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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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